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인가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눈으로는 찾을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 해 프랑스 학과 앙투안드 생떼 집별이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한 말입니다 이로써 어린 왕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임을 말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더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보이는 것만 믿고 오직 보이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세상이 되었죠 데칼트는 코기토 에르고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명제와 함께 서양 근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나 지금은 비데오 에르고 에스트 비데오 나는 본다 그러므로 그것은 있다 시대가 되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가치도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여전히 있죠 미세먼지 아니 미세독국물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야말로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 그것들은 대부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바드 대학의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들 정의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그가 또 다른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50만 달러만 있으면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다 6,250달러를 지불하면 인도 여성을 대리모로 아기를 낳게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죄수들이 하루에 82달러만 더 내면 교도선의 감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그나마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은 낫다 명문대 입학 허가는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안다 반대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자신의 몸을 팔 수 있다 이마에 광고 문신을 새기면 777달러를 받는다 제약회사의 약물 안전성 실험 대상이 되면 그 10배인 7,500달러를 벌 수 있다 용병으로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가면 몸값이 10만 달러로 뛴다 올해 나온 책이어서 아마 그 사이의 가격이 좀 올랐을지 모릅니다 하나같이 예전에는 돈으로 살 수도 또 살 수 있다는 생각도 아예 못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마이클 샌들은 이런 시장 가치가 교육, 환경, 가족, 가치, 건강, 정치 등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으로 확대되어 돈 많이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사고파는 사회, 곧 우리 사회가 시장 경제에서 시장 사회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에서 시장은 재활을 생산하고 부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기능하지만 시장 사회에서는 시장 가치가 모든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일종의 생활 방식 아니 인간의 모든 의식을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시장의 제도적 개선 이전에 시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것은 시장이 도덕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하고 변질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마이클 샌들이 오늘 시장 사회가 된 우리 세대의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 사회의 현실은 갈수록 도덕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니에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시킨 후 그 이듬해인 주전 538년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해방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귀향 기쁨에 넘쳐 그들은 고레스를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칭송했죠 그러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옛 유대 땅으로 되돌려 보낸 것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귀한 조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보수와 성벽 재건은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들이 특별히 더욱 관대했거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호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철저하게 계산된 제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목적의 결과였습니다 페르시아는 매우 가혹한 공락 제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목을 졸랐고 성전 보수는 종교적 관용이라기보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한 의도로 허용되었습니다 에스라 6장 10절 그리고 성곽 공사 바벨론이와 이집트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반란으로 제국의 안보에 위협을 느꼈던 중앙정부의 자구책이자 유다를 디딤돌 삼아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다 고지대들과 같이 페르시아 제국의 경제적 발판이 되었던 지역에서는 조공과 과세 부담이 심했고 농민들은 과중한 세금과 조공을 내기 위하여 전답을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기고 담보로 아주 높은 이자의 고리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이자를 갚게 해서 또 빚을 얻어야 하는 이 악순환 속에서 토지를 빼앗기는 건 물론 그들의 자녀들 다 다 노예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고리대금업자들과 대토지 소유주들의 배는 불러갔고 땅은 오직 하나님의 것 사고팔 수 없는 것이라고 믿어왔던 전통적인 농업경제관과 지파동맹의 공동체 의식은 파괴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에스라와 니에미아 바로 이른 시기에 유다로 귀향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했던 인물들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학자였지만 니에미아는 페르시아 궁정의 왕궁에서 왕의 수를 관리하던 평신도 정치가였습니다 니에미아는 성전 보수를 완성한 후 반세기가 되었을 때 엄격한 율법의 적용과 개혁을 통하여 유다 공동체를 새롭게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니에미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외국 세대에 의하여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외부의 세력들을 도구삼아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에스라와 니에미아는 유다 공동체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예배와 말씀 특별히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 개혁을 시도했고 유다 민족은 회개하고 새로운 계약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율법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 지식인들 특히 젊은 내위계통 사제들의 작업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논 곳이 아니죠 얼마 전 말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일제 말 조선어학회 사건이죠 우리말 사진을 만들려고 숨어 노력했던 국어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큰 학교를 유지하는 상당한 부유한 이사장의 아들 그 아버지 친일파의 그늘에 숨어서 사전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일경의 감시가 심해지고 하나 둘 자평하고 고문을 당하고 사전작업이 방해를 받게 되었을 때 아들이 아버지가 불러요 너 때문에 학교도 문 닫게 되고 우리 가문이 다 망하게 됐으니 그 일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버님 옛날에는 독립운동 해야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강력하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셨던 아버님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실 수 있습니까 묻자 아버지의 대답 전형적인 대답 친일파 지식인들의 가장 전형적인 대답들이었죠 뭡니까 누가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겠냐 40년 그래 10년 갈 줄 알았으면 독립투사가 되었을까요 재산을 뺏기고 고문당하고 목숨을 엿받는다면 어쩌면 식민지 집에 단 열흘 간다 해도 변절할 사람은 변절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분들이 있었듯이 70년 동안 유배지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지식인들이 율법을 모으고 파편화된 율법을 편집하고 그리고 전승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세오경 계약법전 혹은 신명기법전에 나오는 희년법과 안식년법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희년법과 안식년법은 비제탄감과 휴경 귀향 등 구조화된 악을 극복하려는 당대의 희망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화폐와 사유재산 고리대금이 노동의 분업화와 함께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던 주전 8세기 후반부터 7세기 전체에 걸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예언자들의 저항도 강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과 저항 예수님에게도 전승되었죠 누가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악마의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 나사렛으로 돌아오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예언자 이사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 의도적으로 2사에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다 이렇게 누가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회당에서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을 낭독하는 일은 예수님이 늘 하시던 일이라는 일이죠 그냥 가끔 오고 싶을 때 오고 마음 내킬 때 예배하므로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마치 관습과 습관처럼 늘 하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찾아 읽으셨다라는 보도에 의해 우린 예수님께서 매우 의도적으로 선택한 말씀에 빗대어 자신의 공생의 시작과 자신의 삶의 목적을 공개적으로 알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 성경 말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빚진 사람들에게 빚의 탕감이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이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이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이 선포되고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 희년 이사야 61장에서 인용한 것이지만 본래의 희년법과 안식년법은 내휘기 25장 이른바 성결법 안에 들어있는 규정입니다 안식일 년을 7번 지내노 50년이 되는 해 뿔라파를 불면서 거룩한 해 기쁨의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동안 유산으로 분배받았던 땅 사고팔 수 없었던 땅 그러나 조공과 세무금을 바쳐야 해서 고리대금업자에게 뺏겼던 땅 본래의 원소유주에게 되돌려주고 일거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농노예 신분으로 전락했던 모든 노예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남겨서도 안 되었고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들도 함께 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찾아 펴 읽으시면서 61장 2절의 마지막 한 절을 의도적으로 빼셨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한 절은 주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빼신 것입니다 누가는 이로써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기쁨의 해 희년은 보복과 그리고 그 대응 보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는 결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제탄감과 휴경 전통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국가들에게도 있었던 전통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고대 국가들에서 휴경은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한 농업적 목적에서 시행되었고 비제탄감 혹은 사면은 특정한 왕의 주기와 관계된 특별한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 이런 농업경제적인 혹은 소출을 높이려는 실용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야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 농업생산량이 그렇게 많은 사회였겠습니까 단 하루라도 일을 더해도 먹고 살기가 빠듯한 농경사회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 그 시험 오늘 우리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게를 주일날에도 열어야 겨우 먹고 사는 사람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강요될 수 있는 혹은 요구될 수 있는 요청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루를 쉬어도 엿새만 일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소출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내유계의 신현법이 그 내온 대단히 혁명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 방식이 대단히 비혁명적이라는 것입니다 희년이 속죄의 날에 선언된 것과 부자와 권력자들의 자발적인 욕망의 절제가 희년 성취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의 기득권의 포기는 속죄의 열매이고 가난한 민중의 기본권의 회복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위한 시약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희년법이 말하는 개혁과 변화의 목적은 적의 말살, 보복에 대한 대응 보복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관계의 시작, 곧 공생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년법은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혁명적이지도 그렇다고 수구적이지도 않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혁명이냐, 수구냐, 변혁이냐, 안정이냐, 환경이냐, 발전이냐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양자태기는 더 이상 오늘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도 않지만 현실적인 대안도 되지 못합니다 비록 희년법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다시 말해 에스나, 니에미아시다 이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더욱 폭력적인 헬레니즘 문화가 그 후에 아시아를 정복하기 이전까지 실현되었지만 희년법은 양극화된 이스라엘 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꿈을 가졌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념이 되었습니다 이 사회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선포된 희년 세계사적이고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 희년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실현될 사건으로 경험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선포와 악령 축출과 병자들의 치유를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희년을 이미 현재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현존하는 곳에 희년, 곧 은혜의 해는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희년 선포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희년 실천의 주체여야 합니다 스스로 그런 희년 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희년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노바오 사람의 몸을 빗대어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바르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아도 손이 없으면 잡을 수 없고 손이 있어도 볼 수가 없으면 찾을 수 없으니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몸을 오직 쓸모의 시각에서 보는 것도 문제지만 몸은 결코 상호적이지 단독적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사노바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요긴하지 않은 몸의 지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올은 약해도 쓸모없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불평등 극복하는 길은 약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같이 걱정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분열을 극복하시고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조화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올에 따르면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립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더욱 아름답게 꾸며줌으로써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 더욱 더욱 더 바올의 메시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가진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에게는 더 더 큰 명예를 주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거 뺏어서 이쪽에 줘서 균형을 잡는 것이 평등과 정의가 아니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양극화이죠 특별히 소득 격차에 따른 빈부 양극화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올의 이 몸과 지체에 대한 비유는 단지 교회 안에서의 양극화만이 아니라 사회적 양극화의 극복에도 흥미로운 상상력을 줍니다 대층 간 균형과 조화는 약한 자들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심으로써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더 풍성한 배려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사회적 관심과 존중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자와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야 할까요 레이기 성결법전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특별한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이나 평등에 대한 관심에서 혹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관심에서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고 외부의 적에 의해 공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같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사도바오 그는 한 지체가 고통을 닿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닿아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양극화 그것이 경제적이건 정치적이건 이념적이건 개층적이건 성적이건 세대적이건 어떤 형태의 양극화는 성경이 제시하는 양극화 극복 방안은 그 내용은 충분히 혁명적인데 그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극화의 극복은 절제와 양보 배려와 나눔이라는 비폭력적이고도 자발적인 자기 변화에서 시작한다 그것이 희년법 정신입니다 이런 희년법 이런 성경의 정치경제학은 현실주의자에게는 물론이고 급진주의자들에게는 더더욱 만족스러운 대답이 아닙니다 희년의 정치경제학은 현실주의자들에게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급진적 개혁가들에게는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치경제학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아니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가치 이사야 55장 1절에 3절 돈 없는 이들도 내게 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대한 믿음 그런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대한 믿음 없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어린 왕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이 믿음 없이 우리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는 것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이 믿음 없이 우리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해도 함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아도 함께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구원과 생명의 주님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내리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하여 우리가 말 못하는 이들의 입이 되고 잡지 못하는 이들의 손이 되고 걷지 못하는 이들의 발이 되어 서로에게 요긴한 지체가 되어 이 세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국제'd tertia 구원 시청해주시면 zeим по- ised 감사합니다.